네 여기는 신대방역 40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입니다. 한 4평 정도 될 것 같아요. 네 지상층이고 가격이 500에 35만원입니다. 500에 35만원이면 대체로 거의 반지하죠 반지하고 물론 이 건물도 반지하가 있지만 지금 지상층이 500에 35만원으로 나왔습니다. 방이 크다 뭐 이것보다도 이 가격으로 사실 지상층으로 방이 클 수가 없죠 역세권에서는. 그래서 신대방역에서 한 400m 정도니까 걸어서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짐이 많이 없고 역 근처를 희망하고 나는 반지층은 때려 죽어도 안 된다 하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 짐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역에서 조금 더 멀어지든지 반지하에 가든지 아니면 월세를 올려야 조금 더 넓은 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500에 40이면 이것보다 더 넓은 게 있고 500에 35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 역에서 많이 가까운 집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